첫 번째로 나왔으니까 기선제압 확실히 하겠습니다. 아, 기선제압을 하겠다. 지금은 내려다보고 있지만 잠시 후에는 올려다보고 있을 겁니다. 잠시 후에는 올려다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무릎 태워. 여기서. 안타니 걸렸습니다. 안타니, 안타니, 안타니. 동부팀 박광재. 청사빠 박광재가 1승을 따릅니다. 오, 박광재 선수. 박광재 선수. 박광재 선수. 박광재 선수. 박광재 선수.